무적 조회수 820만 돌파 이모티콘 전체 연령 1위 기록수 마법소녀 이세기 아이돌 단행본 스페셜 공식 굿즈 출시 2023년 12월 28일 17시 공개 예정 안녕하세요 dnc 미디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픈 1시간만에 6천여분 이상의 알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와 오픈 1시간만에 6천명 현재 12천명을 돌파했네요 알림 신청을 하면 펀딩이 시작됐을 때 알려주는거죠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응원글을 써주시면 선착순 천명에게 마법소녀 이세기 아이돌 밴드를 드립니다 본 이벤트는 12월 28일 펀딩 오픈 직후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굿즈는 282분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했어요 굿즈 투표 1위를 차지한 마법요정 인형키링 6종 멤버들의 싸인을 은밀하게 담은 변혼머그컵 마법소년들과 요정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마우스장패드 웹툰 속 짜릿한 면접을 보면 탭비스들이 이슬만간 반짝반짝 빛날 홀로그램 포토카드 6종 등 마법소녀 이세기 아이돌 단행본 1,2권 특별 화보집 그리고 이제 이모티콘 스티커 포스터 요건 한장짜리고 어 이뻐 보이죠 다? 너무 잘 나왔죠? 어 그 다음에 단행본 키야 해냈다 해냈어 마법소녀 이세기 아이돌 해냈어 이세기 아이돌 관련 첫 단행본이라는 사실 웹툰의 감동은 그대로 재현하되 미공개 신규 일러스트 표지로 특별함을 더했답니다 아 이거죠? 여기 신규 일러스트 표지 특별 화보집 겔겔겔 매력둥이 이세돌의 화보집이라네 아 안에 화보집이 특별 화보집이 있습니다 변신 포인트를 살린 특별 화보집 마법소녀 모습이 아닌 일상도 엿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별 화보집에는 이제 신규 일러스트 포함입니다 웹툰에는 올라가지 않은 오리지널 일러 포함 이모티콘 스티커 이게 이제 마세돌 이모티콘 스티커 이렇게 나온거죠 레전드 A2 포스터 이거는 이제 포스터 엄청 큰거 벽에 걸어놓으면 좋겠네요 포토카드 6종 반짝반짝 이세돌 포토카드 아주 나이스 아 여기 내 사인 있네 포토카드 세트 너무 이쁘게 나왔죠? 넙지를 포토카드 뒷면에는 멤버들의 사인도 함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우스 장패드 장패드가 지금 너무 잘 나왔어요 그냥 미쳤습니다 솔직히 이거 딱 처음에 나오자마자 보자마자 어 대박이다 개잘 나왔다 진짜 야 이거 그냥 지금 봐봐 포토카드도 그렇고 지금 포스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굿즈 아닙니까? 진짜로 이세기 아이돌 굿즈 내라고 욕 오지게 했잖아 왜 안내냐?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변홍 머그컵 예 이거는 이제 마법소녀 이세기 아이돌 하고 사인이 들어가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사르르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만 이세돌 이세기 아이돌 하고 이렇게 사인이 나오고 찬물로 먹을 때는 그냥 아무도 굿즈인지 모르는 이렇게 되요? 일코용 느낌쓰 예 이 표시는 있네요 근데 이 표시 자체는 이거는 뭐 외수용 마크 느낌이니까 일코가 필요한 순간에는 차가운 음료를 덕심을 불태우고 싶을 때는 뜨거운 음료를 담아주세요 아아 레전드 레전드 테피스트리 방에 붙일 테피스트리 포스터 이런거 다 걸어놔야 되거든 족자봉 인형 키링 둘기 똥깡이 베트려우 세균이 라니 모든 부분이 자수로 제작되어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이제 피드백 하면서 완성된 것부터 하나하나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펀딩 기간 동안 그냥 뭐 키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링 치곤 좀 커요 근데 더욱 듬직한 이파리 분들을 위한 얼리버드 한전 선정선물 올인원 스페셜 세트 리워드를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깜짝선물입니다 급서를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얹어드리는 그런 마음인거죠 이정도면 혜자야 선물설명 아 이제 가격이 나와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카카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단행본 세트 36,000원 단행본 1권 그리고 2권 그리고 특별 화보집에 그리고 이모티콘 스티커에 그리고 A2 포스터까지 이거 진짜 싼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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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내게 싼거에요 이렇게 굿즈 장사하는 데가 어디있어 사장님이 미쳤어요 약간 근데 그만큼 카카오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다는 거 일러스트 세트 여기는 이제 아까에 추가적으로 2개가 더 들어가는데 첫번째는 홀로그램 포토카드 6종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홀로그램 포토카드가 정말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 이거 너무 소장하고 싶은 정말 공식 심지어 오피셜은 그리고 장패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야 장패드 이거 진짜 못참지 이게 장패드 디자인도 잘 나왔고 근데 이게 63,000원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구성이 팬들을 생각해서 진행했다라는 게 정말 보여지는 와 이거 진짜 알차다 자 마세돌 굿즈 세트 아 이건 이제 뭐냐면 굿즈만 주는 거네요 굿즈만 아 홀로그램 포토카드 6종에 마우스 장패드에 변혼 머그컵에 아 테피스트리가 들어가 있네요 난 책은 필요없다 없는 것만 갖고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세트가 아닌가 알맹이세트스 마세돌 최애 세트 99,000원 마세돌 단행본 1,2권에 화보집에 스티커에 A2포스에 홀로그램 포토카드 6종에 마우스 장패드에 변혼 머그컵에 마법요정 인형 키링 1종 마법요정 인형 키링은 아무래도 좀 핵심이기 때문에 6개 중에서 원하는 걸 택할 수 있는 랜덤이 사실 기본이거든요 이 아이돌 굿즈 시장에서는 우리는 아니다 최애 세트다 체크하셔야 될 거는 태피스트리가 없습니다 태피스트리 대신에 이제 인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태피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거지 도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마세돌 올인원 스페셜 세트 이제 이게 마지막 세트 풀세트 찐팬들을 위한 이제 위에는 사실은 이제 일반팬들 일반 찐팬이 아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로 이제 올인 하실 분들을 위한 그런 세트도 또 하나 마련해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갖고 싶은 사람 있잖아 다 갖고 싶은 사람 다 줘야지 포인트가 이 태피스트리 도 들어가고 마법요정 인형 키링 6종을 다 줍니다 자비 없이 다 줘요 한정 특별 선물 증정 이게 이제 그거죠 엽서 자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어우 아주 알차고 아주 훌륭하게 아주 너무 뿌듯하게 잘 나왔습니다 정말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카카오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파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레전드다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됐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킹을 깜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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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짜릿해